자 데드라이징 2 이어서 가야죠 아 이거 킬 때마다 고생이야 이해가 안되네 세이브 파일 잘못 킨거 아니죠? 잠깐만 잠깐만 레벨 몇이야? 10 사건 파일 잘못 켰네? 아 아 참 뭐하는거야 키자마자 룩이 똑같으니까 내가 구분이 안갔어 이렇게 되어있었구나 폭파라는 마을 빨리 하러 가자 시간이 없었는데 왜이렇게 시간이 넉넉하나 했더니 빨리 갑시다 어 어떻게 어떻게 가는걸 마크가 저렇게 되있냐 아 맞어 아직 못받는구나 캐스트를 아 내가 그래서 갔다와야 된다고 그랬지 갔다오자 그냥 안되면 다시 로드에서 오면 되니까 나 놀 키자마자 뒷벌짓하고 있는데 빨리 갑시다 요리사를 조사하라 요리사 복장을 한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사람을 모으고 있다 요리사를 일단 만나보고 폭파라는 마을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생각이 좀 안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가는 데까지 가보고 정하도록 하죠 레벨업은 해두면 이득이니까 무조건 레벨업은 해두면 이득이니까 무조건 게임이 재밌긴 한데 뭐든지 편의성이야 이거 안되니까 힘들잖아 아 음식 회복량 좋구요 지금 무기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네요 빨리 이동해서 이 피지컬 나 지금 언제 켰지 영상 잠깐만요 1시간 48분 1시간 48분 달러스 게이트를 너무 오래 해서 생방하기 좀 애매했는데 생방기 녹박은 솔직히 하는건 똑같은데 일단 가서 해보죠 좀 길게 하고 편집을 좀 하는 것도 괜찮을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금 워낙 없어서 평일 편집은 무리인 것 같고 주말에 해야될 것 같은데 돈 먹구요 돈 먹구요 돈이 별로 없었어 돈을 보고 깨달았잖아 빨리 갑시다 정 안될 것 같으면은 일단은 돈이라도 챙겨서 와 굳이 저거 지금 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뭐보다 호랑이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호랑이는 줄거 아냐 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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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우 현란해 어우 현란해 돈 돈이 최고야 자 호란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퀘스트인지 몰라도 일단 보기라도 하자 못 깨더라도 또 사람이 또 이제 보스전이면 내 생각에는 저거는 못 클리어하고 절대 시간 안되서 근데 다음 퀘스트 이름이 폭발하는 마을이네요 이번거 1이랑 다르게 2에서는 세게 갈 것 같은데 템포를 좀 바짝 올려서 원에서 사람들이 좀 아쉬웠나봐 좀 화려하게 좀 서투리고 싶어 했나본데 원래 좀비물이 화려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방금 의자가 날아간거 같은데? 좀비적으로 이제 화려한거 넣기에는 너무 옛날 게임이고 이벤트로 화려한거 넣으려고 지금 파라는 마을 같은거 한거 같은데 네 여기 싸이코인거 같죠? 이벤트 있으면 다 싸이코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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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어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아니 무슨 늦자마자 맛을 봐 미친놈 아냐 당연히 인육 먹는 거겠죠? 뻔하죠? 사이코들도 좀비 고기는 안 먹나봐 사이코들과 비싼 기술을 지켜보는 것 같다 제 읽자들? 무슨 말이야? 너.. 너는 그리퓨터가 아니라 내가 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걸 먹어야지 너! 나는 앤트로니! 나는 국민들이야! 나는 국민들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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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없어서 가야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어 야 메인킥 해러 가야돼 좀 싸워볼까 그래도? 어 저 시간이 너무 없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래 일단은 싸우는 걸로 잡죠 어차피 할 것도 많은데 그래 이걸 버리고 가자 배트가 두 개가 필요가 없어 하나 버리고 음식 조금 챙겨서 칼도 저기 하나 있으니까 칼 하나만 더 들고 와서 저 잡지도 필요가 없다 음 배트가 다 필요가 없어 음식 두 개 칼 하나 챙겨서 가는 걸로 뭐야 캐스트를 주네 돌아오는 거리만 확보가 되면 내 생각에는 충분히 깨거든요 총도 필요 없고 2연타만 조심하면 돼 저기 판정이 좀 사기네 두 번째 타격까지가 너무 쉽게 잡은 것 같아서 두 번째 타격 넣은 것 같은데 어 선 넘는 타격이야 저거는 어 조금이라도 동선 아껴서 어 체력이 좀 많은 게 문젠데 그거 제외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인캔을 딱 밟아야 되는데 이겼는데 메인캔을 못 든다 저승이거든요 마침 주네요 멍청하게 어 현란한 무빙 현란한 무빙 좋고요 무빙 살아있어 지금 발로스 게이트에서 무빙이 살아있어 락의 영웅을 왜 찍어놨냐 아이 시간 아깝게 왜 그래 시킨.. 아 락의 영웅이 먼저다 락의 영웅이 먼저다 어 락의 영웅이 먼저다 락의 영웅은 얼마 안 남았다 왜 이게 먼저냐 이해가 안 됐는데 락의 영웅은 빨리 지나가네 아예 동선도 짧고 쉽게 이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락의 영웅도 당연히 싸이코일 거 아니야 보니까 싸이코 배정이 좀 많이 됐네요 라.. 데라원은 별로 그렇게 싸이코 많진 않았는데 음.. 가끔 가다 얻어걸리는 정도였는데 물론 구석에서 내가 못 본 게 몇 명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좀 많구만 아.. 싸이코가 상대면 칼이 짱이지 아까 그.. 진짜.. 약간 오토바이 타고 다 그녀.. 그녀석 정도가 아니면은 칼로 갈무리 될 것 같다 딱 깔끔하게 어 저기야? 아 동선 낭비했잖아 아닌데? 어디야? 얼마나 먼 거야 얼마나 먼 거야 얼마나 먼 거야 코앞이네 어.. 저쪽 바로 커너네 대박 어 아닌데? 싸이코 아닌가 본데 아 싸이코 아니네? 야.. 이게 뭐가 잡는 플레이야 정신이냐? 갈까? 아 뭐 싸이코 아니었어? 야 근데 셋이나 먹었어 한 번에 봐봐 오토바이맨 때문에 캐스트가 늦게 받아졌나본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세 명이나 생기 아이 꺼지세요 아이 임무 이렇게 등록해야겠다 안되겠다 가자고 얘네 너무 잘 와서 좋아 다음 맹키 뭔진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람 상대면은 칼이면 세니까 게임 특이한게 좀비가 보수로 나오는게 없다 좀비 게임인데 보통 이제 좀비 게임하면은 래프트 포 데드 2처럼 괴물 좀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은근히 일본 애들 좀비 게임 좋아하나봐 그리고 일본 좀비 게임은 특이하게 일본이 무대인 것보다 어 약간 이제 서양이 무대인게 더 많죠 빨리 와 넘어지지마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와 다 들어갈 수 있니? 야 세 명이나 반납하면 레벨업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리 잡으면 되지 요리 보니까 조법이야 조법 능세가 솔솔 났어 건네라 아 구해줘 좀 그렇지 약간 든든한데? 약간 든든한데? 빨리 가자고 어 이게 시간도 딱 괜찮네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데려오기도 하고 따라와 올 수 있지? 깨면서 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아 구해줘 그렇지 야 세서부터 잘 온다 야 나랑 거의 차이가 없다 세서 너무 딱 붙어오니까 부분도 안 돼 붙어오는건 떨어져오는건지 흐흫 졸라 잘 쫓아와 그렇지 얼마나 편해 아까는 락 나왔었나 아까도? 얘들 데려갑시다 빨리 잘됐네요 애매한 캐스트였는데 깔끔하게 셋을 구해서 갑니다 셋은 뭐 같은 팀이니까 나이도 비슷하겠지 뭐 10살 20살까지는 차이 안날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생긴것좀봐 오른쪽에 있는 남자 어 기타랑 아아아아아아 구해줘서 이거 좋네 뭐 기술줬어 저건 뭐야 아 나 저거 만들수 있을거 같은데? 조만간에 만들러간다 레벨업 체력 늘어.. 늘었나? 뭔가 체력게이지가 좀 더 후해진거 같은데 아닌가? 14레벨 에매한 캐스트 진행사항을 봤는데 레벨이랑 PP를 보면 되는구나 그 시가 뭔가 흐릇해서 안 보게된다 TK 그는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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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아는 거구나 내 얼굴이 적립했지 왜이렇게 소리가 작지? 근데 그건 가능하지 왜이렇게 소리로 잡지 왜이렇게 소리로 잡을까 왜이렇게 소리로 잡을까 사바타지의 소식을 사바타지의 소식을 내가 본인의 눈을 봤을때 그래서... 너는... 그의 소식은? TK?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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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라고 합니다 Who 드워드는거 보니깐 느낌이 안좋은데요? 근데캐스트가 굉장히 적네요 알려드真的是 소리좀 키워보드리고 올겐 Lust 전체 볼륨으로 키워야될거같아 두배로 키웠습니다 어 쟤 그럼 녹화 찍고있는거 맞지? 나 세이브 같은데도 했거든요? 녹화 안찍으면 안되거든요? 가자 돈을 들고 튀어라 카지노를 터는구나? 어 무슨 마을에 뭐 폭탄이 됐는데 뭔 뭔지 모르겠고 카지노에 폭탄이 있다 이 말인가? 그 마을이랑 뭔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카지노 털고있나봅니다 빨리가죠 음 아마 인간이랑 싸울거같으니 그냥 나이프 들고 가겠습니다 내구도땜에 안썼기때문에 왜 금고에 외복하고있다 아 불안한데 좀 심플하고 강한 무기를 원해 복잡한거보다 데미지가 엄청나게 센것도 아니면서 어 적당한데 그냥 다 비슷한데 이거 못입어요? 한심 여기지? 원래 이제 퀘스트라는 것은 가까울수록 좋은법 나 메인 서브를 다 깨버렸어 엄청 많이 깼어 아 뭐야 아 쟤네들이야? 깜찍하네 아주 그냥 뒤졌다 다 돈이 너무 중요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먹으러 가버렸는데 나 체력 더럽게 많아? 어 칼빵이야 야 무슨 칼이 총 총 보선샌이야 아이씨 딱 기다려 금고네 완전 어 잠깐만요 와 금고네 진짜 나 금고 있는지도 몰랐어 이 게임에 쟤 뭐야 칼빵맞자 아 그걸 왜 먹니 되게 매끄럽냐 자 주워 마시고 어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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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휴 이거 이거이거 이걸로 이걸로 부시면 되는건가? 이걸로 이걸로 내 무기는 아까워 총 좀 줘봐 해머 있네 슬래치 해머 아 나 이거 다 버리기 아까운데 일단 해머로 깨다가 칼로 바꾸자 딜 좀 봐 부수도 내가 털면 안 돼 그냥? 밖에 아직 TK가 있으니 조심해라 아 그러고 보니까 뭐 그거 있던거 같은데 컴퓨터랑 잠깐만요 컴포카드 컴퓨터랑 손전등이야? 아 손전등이 없구나 소용이 없네 그럼 없냐 손전등 혹시? 일단은 강력한 총을 두개 얻었습니다 이거 정말 희소식이죠 대기하고 있다는데 조심해서 가보자 이 퀘스트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녀석한테 가는거 아냐 쟤는 잡는게 끝이 아니네요 진짜 짧다 했더니 보자 한번 아 저기까지 가야돼? 아 두군데구나 욕심도 많다 하나만 털어도 될걸 하나에 집중해놨으면 내가 못돌았을텐데 보스가 있겠지 한쪽엔 간김에 메인 깨면은 바로 갔다오겠습니다 저기 이제 요리사한테 피해 축제를 벌여야지 요리사랑 총을 안들거 같고 칼로 해야겠다 칼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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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불가 없니? 에이 칼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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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리고 포스터를 보면은 맞아 포스터를 보면은 뭐 무기 만드는거를 얻을 수 있대요 포스터를 좀 보면서 다니겠습니다 어 어 포스터를 보는 봄으로 인해 포스터 전용 무기가 풀린다고 합니다 레벨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꿀팁 좋아요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시피 나는 사진으로 괴 놀랐네 이씨 아니지 깜짝 놀랐네 아아 그 정도는 정상 범위야 꼭지만 안나오면은 안걸리는걸로 알거든요 유튜브 좋아 아아 칼 챙겨가야되나 일단 먹어봐 나이프 쓰고 일단은 젓갈 좋은 칼인거 같애 자아 여기서 아마 일반으로 쟨 되겠죠 일반 그제 총 몬스터가 총으로 잡는걸로 하겠습니다 총은 포스턴에서 쓸거 같지 않으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잡겠습니다 체력 아껴가면서 여기는 뭐 술밖에 가져갈 것도 없고 뭐 200원 고맙다 아 비켜봐 아무리 내가 돈이 좋아도 어딨니? 비켜봐 다음 내부에 있었구만 이 자식 아 저거 옆으로 뛰어 짜증나게 죽어 뭐야 벌써 됐어? 아! 그걸 왜 던지니? 기중한 칼을 딱 돼 빵맹이 없니? 빵맹이? 뭐 이렇게 싱겁게 끝나냐? 오! 야 이거 그거잖아 보석 던지는거 나 저거 어 야 이거 아 이거는 못 들고 다니는구나 아 아 저런걸 넣어놨냐 그러면은 하체 나중에 한번 들려야겠다 여기 빠르르 깹니다 거든 프리먼 전부 막으라고? 너무하는거 아니니? 여기 여기 알았어 닥쳐봐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내려놔야되는거야? 잠깐만 와 와 저기는 아니지 메인인데 여기겠지 여기겠지 아니 여기네? 어 잠깐만 일단은 총을 하나 회수하고 아 하자 아 이거 나 안쓸거 같아 그냥 버려 요리서부터 죽일까? 그래 요리서부터 죽이자 화장실 없냐 화장실? 여기는 무슨 카지노 화장실도 없냐 도박에 미치면 오줌도 안써나봐 아 아 세이브 안하면은 나 좀 그런데 어 세이브 없냐 진짜? 아 있긴 있는데 돌아가야겠네 저기 저기 살짝 저기 대각선으로 가야되네 아 시간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 가자 어 요리서부터 죽이자 그래 화장실 있겠지 어디가 화장실냐 근데? 여기가 화장실이야? 어디가 화장실이야? 아 아 화장실이 아니구나 아참 세이브 세이브하러 가자 저기 S가 세이브구나 이렇게 대놓고 세이브일 줄 몰랐어 어 나 놀랐다 이씨 최소다 여기가 휘끄러 거쳐 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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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s 다 잡으러 갑시다 피자맨 피자맨 먼저 빠루 씁시다 빠루로 때리고요 권총 있었으니까 권총 가져가고요 그리고 음식 가져가는 걸로 비켜 비켜 열고 이거 여기 아니었어? 피자랑 커피 한잔 마시고 종목이 없냐? 권총이랑 빠루 그리고 식당 옆에 있는 식당 들려서 음식을 바닥에 두고 전투 임하겠습니다 여섯 개 음식을 먹는 거를 총으로 쏴서 끊고 오게 한 다음에 맛들 넣어서 잡는 걸로 튀겨 불안한데? 우선 우선 폭립 있네 아 왜케 음식이 아 쟤 슬롯이 너무 없다 일단은 총까지 다 내려놓고 포스터 있네요 예 예 예 예 예 예 활과 폭탄 오우 좋아하고 있는데 폭탄을 구할 수 있어야 좋겠지만 얘네도 같이 포스터 감상하고 있었네요 네 개 가져오자 아 네 개 가져와서 수업에 씁시다 안전방으로다가 주방 가면 더 있겠지 세 개 더 세 개 더 에이 저 폭립도 많이 채워줄까?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가져가자 이제 총 두 개 넣어서 전투 들어간 다음에 저거 연락 아잇 아잇 나 지금 민감하니까 건들지마 바닥에 있는 음식도 잘 주워 먹어야지 살라면 자 싸웁시다 요리사 도탄 되는 거냐? 도탄 도탄 뱁 뱁 무정 뭔데 이리와 여기도 무적이고 아 뭐야 밥 먹으러 가시겠다 지금 어딜가 나랑 싸워 큰일날 뻔했네 한번까진 경직 들어가고 두번째부터 안되나본데 그래도 넣어 맞딜 넣어 아 그건 좀 아니죠 반칙하네 이거 칼이냐? 안되지 담배 봐 아이고 뭐야 이거 어딨어요 프라이팬 피하고 정직 들어가고 두번째는 안들어가 좀 빨리 일어나면 안되냐 뭐 퀵스탠딩 이런거 없어? 애매했는데 방금 뭐야 어디가 그냥 때려 어 일어나 어 데미지가 확실히 세긴 하다 이게 들어가는게 좀 제한이 있네 한번에 못죽게 할라고 패턴 보여주게 할라고 해놓은거 같은데 아 야 무슨 야 말이 안되지 그거는 씨 깜짝이야 첫타는 들어가고 둘타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 어우 야 저기까지 다? 다다다다 탑 데미지 들어간다 좀 약하다 야 근접을 넣어야 될거 같은데 아무래도 검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간단하 너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음식을 먹으러 가자 부르고 한 대 때린 다음에 퀵스탠딩 이리 와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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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총과 총과 안 꺼져? 이거 두개만 그렇지 치킨 던지면 안돼 기중간 치킨 여기서 한번 싸울려고? 싸울라고? 그렇지 먹고? 아 야 2칸 다는 거 오바잖아 체력이 뭔가 안달.. 아니 좋아 그냥 떼줘 어 좋아 야! 하하하하 덤벼! 접시 생날 던져봐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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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조건 없지? 두번째 건 맞딜? 아니야 안전하게 어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 이건 구제력인.. 구제.. 뭐? 제구력인데 이해가 안되는데 저 소문이 없는 제구력은 덤벼! 죽었다 이제 죽어! 아 강해 제법이야 우리 여기까지 하면 되나? 시간? 얼추 맞는거 같은데? 여러분 불은 잘 끄고 삽시다 신제 꺼놨으면은 저런 위험도 없는데 자 이제 제가 자작권 음원 때문에 노래를 껐거든요 다시 키우도록 하죠 유튜브에선 편집돼서 몰라셨겠지만 제가 꺼놨습니다 ㅋㅋㅋㅋ 유튜브와 어.. 네이버TV에서는 편집돼서 몰랐겠지만 제가 음원을 꺼놨습니다 이게 뭐야 저거를 내가 타는게 아니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 알았어 거기 있으시구요 아무래도 빠루가 이제 슬슬 빠져야겠죠? 저 녀석이 후라이팬을 가져가겠습니다 정말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도록 하죠 이제 제껍니다 총알이 너무 없다 그걸 왜 가져와 많고 많은 것 중에 세이브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어.. 생각보다 많이 한거 같은데? 의외로 내 몸이 피곤해 저기 세이브하려면은 일단은 저기 화장실로 가야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있는거죠? 건너가서 아 근데 일로 가야되잖아 세이브 도중에 있겠지 야 시든꽃은 또 뭐야 아 일단 저희 건너간 다음에 생각해 건너고 방종을 하던거 해야겠구만 펜의 힘좀 볼까? 아 화끈한거 보소 살짝 맘이 드는데 여기서 보스 나오면 망하거든요 만약 보스 나와도 내가 졌다 망합니다 아 좀 치워 이씨 아 먼저 내가 볼건 화장실 아 저리 가면 되네요 아 나 쏘고있는거야? 뭐가 날아오네 했네 이동합시다 아 아 전맵에 있던 화장실 갈걸 그랬다 전맵에 있던 화장실 갈걸 그랬다 전맵에 있던 화장실 있었을거 아니야 옆 건물이네 거기 있었구만 딱 기다려 딱 기다려 한 발 빼고 간다 여기다 세이브했죠? 세이브의 균형은 평등해야된다 시든꽃 그냥 이거 돈가방을 들고 뛰어라 어 뭐야 뭐야 뭔데 저게 곰인형에 총을 하면은 그리고 이것도 되냐? 이건 안돼 오늘 포스터도 두개나 받네 그냥 칼로 잡자 펜으로 잡아 얘 한대? 얘 한대? 너 한대? 아 꺼져 눈치 없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한.. 너 한대? 왜 안죽이냐 삐자 누구야 건방진 녀석 여기도 총이 많다 이말이야 내가 더 많다 이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꺼져 너 막 쐈다 뭐 던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다 씁니다 헉 왜 이렇게 좀 드라니 좀 튼튼해진거냐 착각인가 딱 왔지 그렇지 컴퓨터다 컴퓨터 써보고 싶었어 나 컴퓨터랑 뭐하면 된다고 그랬죠? 잠깐만요 컴퓨터랑 아 후레쉬 후레쉬 옆에 있잖아 일단 이거부터 허랩이 개쓰레기네 내가 쓰레기인가 봐 나만 아팠어 기분 더럽네 슬레치에머를 들고 다닐까 이거 합쳐시키는 것보다 그냥 기본무기 드는게 더 센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무적이 있네 얘도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단히트가 안되나봐요 좀비 빼고 좋아요 아직도 약탈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빼줄게 많어? 아 더럽게 많네 테스트가 두개나 있는데 다음건 시든 꽃을 합시다 헉 이거 총 뭐야 아 기본총인줄 알았는데 아 시끄러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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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픈 사람이야 나 전맵으로 가서 후레쉬랑 해야겠다 저 가방 열면은 돈 막 나오려나? 아무것도 없네? 전부터 한번 써보고 싶었단 말이죠 컴퓨터랑 후레쉬 근처에 뭐 없나? 후레쉬는 일단 전 거기에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 건설있네 일단 세이브를 먼저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사라질거 같은데 이거 에이 설마 내려와 일단 내려놔 없냐? 후레쉬? 엘리베이턴 있네 이럴줄 알았으면은 그냥 잡고 세이브해버릴걸 흐적들이었잖아 사이코가 상당히 강했어 아 솔직히 나 보조로 둔 음식까지 먹을줄은 몰랐거든요 아 저 무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게 너무 끔찍하네 진짜 거의 랜덤인거 같아 게임이게 수준이 좋지를 못해 어디로 가면은 나온다고?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휠체어도 여기도 호랑이가 없어졌군요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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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꺼져봐 어? 아 벌은 걸러 이겨 이겨 바쁜 사람이야 지금 저거 무기를 못쓰겠지 당연히 무기좀 주세요 아 도끼는 땡기는데? 이렇게 하자 도끼네다 그리고 아 이거하면 되겠네 이거해서 가져가자 아 당장은 뭐 됐고 나중에 여유있을때 한번 해보고 당장 일단 결합되는걸로 올 근접무기네요 아 이거 바꾸면은 떨어져? 아이씨 맘에 안드는데 내가 힘들게 지금 조합한건데 이거 리젠돼가지고 없어질거 아냐 아이템 다 아 방해하지 말아라 죽는다 지금 매우 강력한 상태야 여기 사람 왜이렇게 많아 지나갑니다 어디로 가야되지? 절로 가면 되나? 아 아이 진짜 이러지 말라고 그냥 그거랑 같이 사라지고 싶어? 통이랑? 어? 건방진 놈들 진짜 아 내 귀중한 무기 어? 근데 pp 엄청 얻었습니다 어 괜찮네요 아 좀 나 유지가 되는 무기를 쓰고 싶은데 박맹같은거 말고 이제 바꿀라그러면 떨어지잖아요 버리잖아요 무거워서 맘에 안듭니다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무기 여기냐? 시든꽃 안에서 지금 농사하고 있나보구만 싹 나와 싸게 나와 존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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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여기에? 아 그냥 그냥 간거겠지? 이런데 무슨 존브렉스냐 꿈도 크지 먹어 내가 구하러 왔어 어디 계시여 여기 바싹 익었냐 얘는 과자다 과자 내가 먹는다 너 이거 갖고 저런데 있었던거야? 미친 아줌마 아니야 이러니까 벌받은거지 많이 탄거 같네 뭐 어쩌라 그래서 나 여기 죽어야돼 못따라오면은 뭔가 오해가 있나본데 나는 안내만 하러 온거지 나 뭐 뭐 터뜨려버렸는데 그래서 나 합류 합류감심 받고싶은데 마실거라도 줘야되나? 아 내가 마셨지 욕심에 욕망에 눈이 멀어서 체력을 채우겠다는 그걸 마셔버렸네 내가 뭐 없나요? 살리진 못해도 합류경험치만큼은 여기있네 돈 내놔 그렇지 예에에에스 차 무엇도 내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만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나 알아서 올거냐? 내가 휴대해야돼? 음 잠깐만 잘 생각해보자 저기면은 여기가 집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회수해서 갔다오자 어차피 가면 가는 길목이네 여기라는건 여기서 먹는거 아냐 일단 갔다가 갔다가 가는걸로 너도 초대해줄게 특별히 아 귀찮은 녀석 진짜 시빨간데 1호가 안죽은게 더 신기한데? 이거는 그냥 선텐 오래에서 태운 그정도가 아니야 어 타주군시체급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되는데 저 어 안되겠다 이거 이게 어딘데? 어 저거는 나중에 하고 아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이거 넣어놓는것도 좀 돈 대기 아 돈이란다 그 경치가 되니까 데려다 놓고 싶은데 뭐야? 좀비야? 이게 뭔 경우냐 얘 뭐냐 너는? 아니 캐스트 뭔데 어딘데 아 같은 자리에 두개 있는거야? 와 미쳤네 그러면은 저기 다른것도 좀 해보자 이거 이거 좀 좀 시간 간거 어 둘 다 이쪽이네? 메인을 일단 깨고 와야겠다 어 너무 시간 아까우니까 여기도 내 생각에 두개가 있는거 같고 일단 세이브할때가 필요한데 세이브할때가 한군데도 없냐 이 동네는 이 건물에 있다고? 한 명이? 이 건물에 있다고? 한 명이? 이 건물에 있다고? 한 명이? 저걸로 타고 가면은 길이 연결 안되있고 어우 나 게임 오래하게 하네 갑자기 적절하게 끊어서 내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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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니냐? 아이고 얘 싸이코지? 대놓고 싸이코잖아 쟤는 쟤가 싸이코라기보다는 불안한데 뭔가 그냥 불안한데 야 이거 어디다 넣냐 얘 잠깐 저기 들어가있어 아 화장실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이놈 동네는? 기다려봐 딱 봐도 싸이콘데 저거 옆으로 흙겨봐도 싸이코고 그냥 봐도 싸이콘데? 대학 걸어보긴 하자 얘는 너무 피떡이잖아 그냥 아니 얘한테 지면은 얘를 먼저 다음에 죽이고 저 건너편은 깨고 그 다음에 드림크 베이그 오겠습니다 다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왠지 너가 제일 좋은데 이 세상에서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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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 и 틀 쫙 mam 인질로 잡고있다 그만.. 그만 처놀고.. 어어어어어 오져나왔어 얘 완전 괘물인데 어어야 잠깐만 잠깐만 지겠는데? 그만 물려 이씨 야 너무 쎄다 야 잠깐만 야 좀 심하구나 너 드링킹 근접으로 잡는게 맞는거 같은데 얘는 여자가 내 몸빵해줬어 야 총 존나좋아 어우 이겼어 이겼어 총으로 이겼어 총 개좋아 돌아가서 세이브 때리고 싶은데 못 고쳐 쓰나 총알만 채워주면 되는거 아니야 아 너무 좋은데 총 이거 아니었어 솔직히 힘들었을수도 졌을거 같애 움직이는걸 보니까 원트하기엔 좀 그렇다 무적도 있을거 아니야 지 딴에는 또 지만의 밸런스로 총알 들어가는거니까 무적 없을거 같기도 한데 원트에 깨버렸잖아 어 가솔린을 들이부어서 야 기다려봐 뭘거 구해서 먹여줄테니 기다려봐 아 그냥 데리고가서 먹여야겠다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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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고 난리네 미친놈이 헉 가솔린총이잖아 새로운 총이구만 나 얘 꺼져봐 이거는 총이 뭐야 저거 바닥에 있는거 뭐야 이거 아 상점이야? 존브레스 얼마야? 꺼져봐 아 저칼 너무 갖고 싶다 나 만오천이네 오만원이네 아 똑같네 내가 존브레스가 필요한 인간이란거 알고있나봐 미상어모자도 있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하나 더 해야되니까 파러갑시다 아 세이브가 있네? 세이브해야지 그러면 심지어 길목이야 안할 수가 없어 얘는 썬탱기 들어갔다 나와서 화염방석에 맞은거야? 재수 더럽게 없다 진짜 어떻게 저기 또 기어 나왔냐 내가 넣어놨는데 잘 어디로 지가 알아서 숨어있으면 안되냐? 그냥 화장실 내면 안되냐? 나중에 구해줄테니까 옷이 올 일 있으면 이틀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음식 주면 음식이 없구나 가솔린이라도 먹으면서 도망치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많이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방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될거 같은데 다음 시간 해보셔니까 재밌었습니다 한번 쏘고 갈까요? 오오오 오오오오오!!! 이런식에 물이군요 내부가 굉장히 낮네요 종료